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지지층으로 활동해온 한 네티즌인 공모씨와 조국 전 법무장관사에 오고한 아주 간단한 설왕설례는 한번 생각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와 관련해서도 짚어볼 만한 그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11월 9일자 조선일보의 김명진 기자는 문파 우리가 당신을 지켰는데 조국 이해 어려운 말씀이란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셜미디어 활동에 활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월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한 네티즌인 공모씨에게 받은 항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조국 교수님과 우리들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게 시작했을까요 바로 네티즌 공씨가 남긴 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지지층인 문파를 지칭하는 겁니다. 일명 대깨 뭐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게 항의한 네티즌 공모씨는 스스로를 문파이자 이낙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공씨가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올린 것 같다고 의심한 글은 바로 일본 관련 국제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관련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새학기 시작 전에 18세 이하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키사만 공유하고 일체 코멘트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티즌 공씨는 조국 전 장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께서 이재명을 쉴더치기 위해서 이 글을 올리신 듯 한데 교수님과 우리들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요? 누가 봐도 교수님을 지켜온 것은 문파고 이용한 것은 이재명과 그 지지자리인데 도대체 언제부터입니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티즌 공씨의 항의성 글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짧게 답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쪽 동네 이야기는 제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김명진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후보를 취재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문파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낙영 전 대표가 경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이낙영 후보의 승복으로 민주당 경선이 끝났습니다라면서 제안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반대했던 후보에 대한 조롱이나 욕설이나 비방거를 내립시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영 전 대표 지지자들은 조국 전 장관의 제안을 이재명에 대한 지지 선언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문파 네티즌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늘부터 조국 손절 넌씨 눈 넌씨 엑스 눈치도 없니 끝판왕 섭섭하다 대선 기간만이라도 소셜미디어 끊었으면 좋겠다 같은 그런 반말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져서 조국의 시간 훼손 인정 샷을 올리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이낙영 후보 측 지지자들 뿐만 아니고 문파 멤버로 확인해온 그런 분들이 아마 강력하게 반발했다는 그런 내용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제 논평은 이렇습니다. 네티즌인 문파에 속하는 공씨가 조국 전 장관에게 섭섭한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편이 아니라고 확인했으니까 섭섭한 것이죠. 우리 편이라고 실컷 지지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섭섭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입장에서야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은 개인 차원의 일인데 웬 간섭인가 이렇게 내심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기사를 이기면서 든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은 무슨 나쁜 일을 해도 선이라고 우기면서 때를 지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제 자신도 청년기를 거쳐왔지만 이리저리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옳지 않은 것을 우리 편이니까 옳다고 주장하는 일은 별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비판적 사고 합리적 사고란 걸 거고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망부가 내려 우리 편 이겨라는 식으로 살아가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국 씨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고 하면 저 양반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구나 라고 쿨하게 생각해 버릴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인간이 본능의 하나로 군집 심리를 갖고 났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부족주의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한 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지 않은 그런 제안이지만 제발 자기 생각들 좀 하고 삽시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신조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자 이야기죠. 무리를 지어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우기지 말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옳은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옳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변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춘 분들이 좀 더 많으면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사이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없이 다른 사람 생각이 그렇게 편성해서 우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그게 참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저는 젊은 날부터 되돌아볼 때 참 이해하기야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이 뭔지를 우선 물어야 되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